이데일리 TV입니다. 대덕전자, 주산인프라코어, 대우건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앤디코스, 태웅로직스, 예스24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대우건설, 한화생명, 태평양물산, 대안과학, 현대건설, 풍산, 효성TNC, 효온씨까지 올라왔습니다. 매일경제TV로 가보겠습니다. DB하이텍 있고요, 해성DS, SK바이오사이언스, 한국조선해양, 삼성전자, ENF테크놀로지, TK케미칼, 대덕전자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MTN은 GN1에너지, 파인디엔시, TK케미칼, 대덕전자, 크라운제과우선주, CJ대한통운, SK머티리얼즈, 그리고 진매트릭스까지 선정을 했네요.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흐름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인 흐름들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강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지수가 움직임 대비해서는 조용한 느낌들을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각 경제 채널이 얘기한 종목들도 보게 된다면 개별 이슈로 가진 개별 종목들인데 이게 너무 작은 종목들은 또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보면 대부분 너무 소재, 너무 작은 종목들은 아니지만 따라서 테마로 형성되기보다는 결국 이슈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보면 좀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개별 장세는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특징주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올라온 종목들도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하나씩 종목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으로 어떤 걸 볼까요? 첫 번째 종목으로 대우 건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주들이 다 강한데요. 우리가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보궐선거 이전에 규제 완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건설주들이 한 차례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재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당선인이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있죠. 어쨌든 규제 완화라든지 저희가 이제 이델리TV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장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정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을 꼭 집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뒤에도 조정을 좀 받는가 싶더니 다시 올라가면서 대우 건설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전반적인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대우 건설만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매각을 하겠다. 지금 현재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을 50%는 없는 지분을 현재 지금 2조 4천억 정도에 매각을 하겠다. 여기에 전 진대제 장관께서 보유하고 있는 스카이 이름이 하여튼 그쪽 사모펀드 쪽에 매각이 유력하다는 거죠. 일단은 3개 업체가 현재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만 진대제 장관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을 좀 찾아가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우 건설이 여타 다른 건설사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런데 사모펀드라는 단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주인이 구체적인 주익보다는 펀드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 작년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영업이익이 올해 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1위가 대우건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올해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1분기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수주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GS건설이 아무래도 힐스테이트에 대한 이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받지 않겠는가 봤더니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대우건설이 흑석동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건설 수주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대우건설의 현재 주가 움직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죠. 여기에 지금 인수가 추진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사모펀드의 특성상 결국 매각 사액을 거둬야 하니까 내부에서는 좀 이런 부분을 경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산업은행 같은 경우 워낙 많은 기업들을 좀 보유하고 있다 보니 결국 산업은행이 개별단으로 지금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지금 이제 은행 관리로 들어가면 다 산업은행 관리로 들어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나오면 무조건 팔고 본다라는 그러한 개념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우건설도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합니다만 굳이 뭐 사모펀드라고 해서 대우건설이 무너질 정도의 작은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리고 국내 토종 사모펀드이고 자금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여력은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굳이 매각을 주저할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운용자산만 수조원대에 달하는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데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현재 유동성 위기도 겪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실적이 좀 나아진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럴 때 또 매각을 해야 되겠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원매자가 나서는 것보다는 결국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수주라든지 그리고 업황이 전반적으로 발달하는 거죠. 2, 3년 동안 건설업종의 업황이 발달하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좋을 때 파는 것도 제값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은행 측에서는 그렇게 감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 오늘 한 4.8%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7,190원 거래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한 2조 9천억 원대를 넘어섰네요. 이런 부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DB하이텍인데요. DB하이텍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반도체 팸리스 분야의 강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것들에 혼동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DB하이텍, 그다음에 별도로 어버브 반도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회사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반도체 비메모리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강자죠.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반도체. 우리가 흔히 반도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라는 게 이렇게 특수한 반도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에 들어가는 반도체, 밥솥에 들어가는 반도체,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게 다 특수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죠. 기술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작은 시장에 있어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펜리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설계를 해서 소품장 다량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버무반도체가 최근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차량용 반도체인데 MCU라는 그러한 두뇌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전에 들어가는 두뇌와 차량용에 들어가는 두뇌는 다릅니다. 이것도 다 분야가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어버무반도체 같은 경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MCU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까지 전혀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것 때문에 오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차량용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 전용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반도체 회사들이 이걸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죠. 우리가 영하 50도에도 견뎌내야 되고 영상 50도에도 견뎌내야 되고 동일한 반도체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반 반도체 회사들이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어찌됐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분야, 크게 나눠서 이 세 가지 분야가 지금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4차 산업 시대가 되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각 분야별로 이런 것들이 대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여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한쪽으로 생산해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것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나름대로 쇼티지가 나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끼리 싸우고 있고 그다음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다양한 품종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제1공장 증설, 제2공장 증설까지 나서고 있기 때문에 DB하이텍에 대한 관심도 나름대로 각각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마무시한 성장성과 저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반도체 대란이 어떤 분야든 산업 전반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대란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차량용 반도체인데요. 차량용 반도체라는 것이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쪽에 어마무시한 반도체 수요가 들어가고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소수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쇼티지가 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 시장.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불러서 삼성도 만들어라 하니까 인텔은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만 삼성은 주저하고 있는 게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5%밖에 안 됩니다. 이 시장에 과연 대기업이 뛰어들어서 어떤 이익을 남기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가성기적인 것도 따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력보다는 이게 더군다나 보통 우리가 PC기 같은 경우에 2, 3년마다 교체 수요가 있지만 차량용은 한 10년, 15년 정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삼성이 선뜻 결정을 못 내리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품귀 현상 논란이 몇 달째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게 섞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딱 회사를 말씀드린 게 삼성, DBIT, 어버부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회사, 뭐 IA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딱딱 구분해서 이것은 나름대로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벽이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량용 같은 경우는 어느 TSMC 정전사고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버부 반도체도 상한가도 가기도 하고 IA도 급등하고 이런 흐름들로 좀 연결시켜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계속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DB하이텍도 나름대로 DB하이텍만의 강점이 있죠. 삼성전자가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면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팸리스라는 것이 자신들이 스스로 설계에서부터 생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전용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의 전용 라인을 깔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화장품 회사를 OEM 업체보다는 ODM 업체를 더 기술력을 쳐주는 것처럼 이렇게 페미니스 업체 같은 경우, 대만 같은 경우 TSMC도 대표적인 페미니스 업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술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 정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못지않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거의 3거래일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 DB하이텍이고요. 오늘도 거의 4% 넘게 오르고 있네요. 4% 가까이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또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종목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관심 많으시니까 오늘 한 종목 좀 건드려드리면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보합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SK바이오사이언스 여러분들 상장되신 이후에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워낙 많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풀릴 때까지는 주가가 잘 못 오른다는 겁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이번에 오버행 이슈가 분명 존재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다양스럽게도 현재 지금 보호 예수 물량, 기관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그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미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6월 달에 코스피 200지수에 대한 변경이 있을 텐데 여기에 또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래서 보호 예수 물량이 아직 안 나오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보호 예수 물량은 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바닷건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면 여기서는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하는 거죠. 분할 매수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주를 사시겠다고 한다면 10주씩 모아가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보호 예수 물량이 언제 출입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코스피 200에 편입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추세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CMO 관련해서 또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또 보아권 움직임 보이고 있네요. 혼조세 흐름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한 번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추세 보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